안녕하세요. 2023년 7주차 해운 및 선박시장 운임비, 선가의 변화, 벙커유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선박 운임비, 벙커유 가격 등은 2023년을 접어들면서 세계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등이 동반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VLCC 하루 운임비는 35,000달러, 수에즈막스급은 45,000달러, 아프라막스급은 45,0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유조선 하루 운임비는 VLCC 1,500달러 상승, 수에즈막스급은 1,000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석유제품의 가격 제한 등의 요인으로 선박의 톤 마일이 증가하면서 선박의 수요 및 운임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벌크선 하루 운임비는 KF사이즈급 15,500달러, 파나막스급 15,000달러, 슈프라막스급 12,5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KF사이즈급은 500달러 하락, 파나막스급은 500달러 하락하였습니다. KF선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의 철강 수요 및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운임을 큰 폭으로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파나막스급은 홍수와 열차 탈선 영향으로 2월 호주 석탄 수출량 감소 전망으로 선박의 운임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슈프라막스급은 티르키에 발생한 지진이 슈프라막스선 등 소형 선박의 운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으로 운임비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만 4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230만 달러, 6만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50만 달러, 3만 8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15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월간 운임비는 8만, 4천 큐빅미터급은 3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면서 LPG로 대체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LPG 수요는 선박의 수요 증가 및 운임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7만 2천 5백 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5만 5천 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E는 15만 2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LNG 운반선의 운임비는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 큐빅미터급은 2천 5백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LNG의 유럽 수요는 온화한 날씨와 유럽의 저장시설에 있는 LNG 물량 소진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로 감소하였으며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LNG 운반선 현물시장 수요 역시 감소하여 온인비도 동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선박 신조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VLCC 300K의 선가는 1억 2,100만 달러, 스웨즈 막스급 유조선 150K는 8,100만 달러,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110K는 6,400만 달러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400만 달러, LNG 운반선은 2억 4천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신조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피얼리즈 브로커의 신조선가 수준은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단지 가격의 추세정도를 파악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클락슨과 같은 회사의 가격정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벙커요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HFO 톤당 가격은 406달러, MGO 톤당 가격은 779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HFO 톤당 가격은 5달러 하락, MGO 톤당 가격은 26달러 하락하였습니다. 두 벙커요의 가격 스프레드는 373달러로 지난주 대비하여 21달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은 추가로 LNG 벙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LNG 가격이 수직 상승하던 작년의 경우는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은 LNG 연료 대신 기름 연료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9월 1일 LNG 벙커 가격이 톤당 4545달러였다면 지금은 톤당 1,126달러로 3분 1 가격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향후의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LNG 연료 가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LNG 연료 수급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형선단을 운용하는 선사들 중 일부는 HFO 연료에 스크러브를 탑재하여 운용하려는 선박이 증가할 것입니다. LNG 연료 설비와 스크러버를 함께 설치하여 해당 설비 운용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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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